사실 오늘 사실 속보에서도 그것도 나왔잖아요. 교육부가 발표한 시간도 나왔고 한데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교사들이 현장에서 아이가 난동을 부렸는데도 제지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힘각한 상황이었나 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거든요. 저는 그 안을 보면서. 그런데 서희초 교사분의 죽음 이후에 논란과 이슈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왕의 dna.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이죠. 왕의 dna는 어떤 dna입니까. 조선시대로 돌아간 줄 알았습니다. 궁전을 거닐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사한테 편지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이게 학부모가 직접 교사한테 보낸 편지고 또 그게 다가 아니라 이 9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던 편지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같은 표현이라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가 아이한테 하지마. 안돼. 그만.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말라. 그다음에 급식을 억지로 먹게 하면 독이 되니까 싫다는 음식 억지로 먹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 애를 철저히 편들어달라. 그다음에 네 번째 그 문제.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가 분노가 축적됩니다. 특히 반장, 줄반장한테 리더 역할을 맡게 되면 우리 아이 자존감이 올라가서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교사한테 다 대놓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 뇌손상, 극우뇌 이런 표현도 있는데 아이가 칭찬을 못 받으면 뇌가 손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칭찬을 과장해서 하고 사과를 자주 해라. 그리고 인사를 하기 싫어하는 것도 극우뇌 아이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주면 애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된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거든요. 이게 최근에 공개가 되긴 했지만 편지는 작년에 이미 보냈던 편지고요. 이제 뒤늦게 이슈가 된 거죠. 저는 이 말투도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하지 않습니다. 않게 합니다. 훈계조죠. 훈계조. 저는 이걸 들었을 때 내가 같은 반 아이의 학부모라면 우리 애는 뭐가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굉장히 굉장히 충격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이 학부모가 교육부 소속 사무관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이게 그냥 학부모도 아니고 교육부 소속 당시에는 6급 사무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소속과 직위가 표시되는 건 공직자 메일이 있어요. 이걸로 교사한테 이 글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이 왜 보냈냐를 보면 더 황당한 게요. 작년 10월에 이 사무관이 자기 아이의 단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처음 신고를 합니다. 경찰하고 세종시청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직위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임이 바뀌어요. 그럼 그 다음 단임인 거예요? 네. 그 다음 단임인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단임한테 내가 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라는 문서와 함께 9가지 요구사항인데 이걸 좀 들어달라. 우리 애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왕의 DNA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후임 교사 입장에서 단임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전 단임은 내가 해지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나는 교육부 사무관이라는 걸 버젓이 알 수 있는 메일로 보내고 그리고 이 요구서를 담은 거잖아요. 이걸 받았던 교사분께서는 얼마나 많은 압박과 그리고 황당함과 여러 가지를 느끼셨을까 생각이 되는데 또 그 처음에 그 직위에 됐던 그 교사는 사실 검찰 수사 결과 다 무협의 처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복직을 했는데 또 이 학부모인 사무관은 이런 게 작년 12월에 이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이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구두 경고만 받고 올해 1월 1일에 승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5급이 되신 거예요. 5급으로? 5급으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이게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보고 이 사안이 학부모로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을 했다. 그래서 6월에 서면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사무관이 응하지 않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논란이 되고 나서야 이제 교육부의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데 지금 대전의 한 학교에 행정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대전시 교육청이 이 해당 학부모 사무관에게 직위 해제를 통보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제서야 사과문을 내십니다. 이 학부모가. 그래서 내가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내 자식이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어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문제의 편지에 대해서는 제가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치료기관 자료 중에 일부다.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이런 자료를 줘서 나는 전달한 거다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또 내 직장이나 육국 공무원이다 이런 사실을 내가 명시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어서 선생님한테 협박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앞으로는 재발방지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뒤늦게 밝히셨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제가 mbc 메일로 누군가에게 보내면 누군가는 이 사람이 내가 기자입니다. pd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어렴풋이 이 사람이 이거와 관련된 이 직장에 있는 사람이면 이 말투와 이 정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있겠거니라고 합리적으로 추측을 하게 되잖아요. 충분히 토론이 가능하죠. 검색만 하면 사실 요즘에는 무슨 부처의 어느 소속 어떤 사람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개인 메일도 다 있는데 굳이 그런 공식 메일을 썼다는 거는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5년 중에 풍겼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 분이 경객성 진흥장에 얘기를 하시니까 이 부분은 같은 부모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신 건 알겠지만 어쨌든 교사에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편지는 누가 봐도 갑질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정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편지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전임 단임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학교에 이 사람을 우리 아이랑 분리해라. 조사를 해서 직위 해제시켜라 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거를 교육청 학교장 교감에게 요구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언론을 유포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당사자들에게 해악의 고지 그러니까 협박을 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편지만 보내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교육부 소속 사무관인데 학교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언론을 알리겠다. 얼마나 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압박으로 느껴지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 게 이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지 하루 만에 교체가 되고 신고 한 달 만에 직위 해제 처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교권보호위원회 이런 것이 다 불안감을 심어주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편지가 이제 이 사무관이 얘기하기로는 치료기관 자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치료기관이라는 게 그렇게 전문적인 기관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이 내용이 사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뒤늦게 좀 여기도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드러났는데 이 치료기관이 어디냐. 공식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특수교사분들은 전혀 우리는 이렇게 교육지침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찾아봤더니 이제 민간연구소 한 곳이 이제 출처예요. 여기는 ADHD나 자폐, 경계성 지능장애 이런 거를 약물 없이 우리는 완치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곳인데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게 지금도 이제 카페가 온라인 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올라있는 공지가 우리가 왕의 DNA라는 단어 하나로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회원이 많이 늘었다. 막 이렇게 지금 공지까지 올라올 정도로 좀 오히려 본인들은 이걸 좀 약간 기뻐하시는 듯한 좀 이런 느낌이 있고 또 왕의 DNA 표현에 대해서도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이 연구소장님이 내가 학부모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다. 뭐 나머지 애들이 다 신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제 황제 대접을 하면 아이들이 교정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 연구소는 뭐 ADHD 이런 판정받은 아이들이 극운해다. 그러니까 운에만 굉장히 극도로 발달한 애기 때문에 얘들은 왕자나 공주라고 불러주면서 본인이 우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면은 좀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다. 그럼 공부해! 라고 하지 말고 동국마마 공부하실 시간이 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의 주장입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극운해 아이들은 스스로 황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훈육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웅심리를 채워주고 문제행동을 교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다른 전문가 분들은 전혀 이게 이 9가지 치료 방법에 공식적으로 뭔가 확인된 바도 없고 여기에 이렇게만 하면 치료된다라는 그 믿음이 굉장히 자세한 위험할 수 있다.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적절한 시기에 약물이라든지 어떤 다른 식의 치료로 학습치료로 도움을 받아야 할 적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왕으로 떠받들여지기만 한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는 아무도 답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오히려 문제행동은 교정해야 될 시기에 못하고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여기가 이제 얼마나 비과학적인 근거 없는 주장도 하시나 보면 이 극운의 아이들에게 밀가루가 좋기 때문에 빵, 피자, 라면 이런 거 맘껏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밀가루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데 이게 또 워낙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좀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하니까 정말 정보는 잘 없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찾아다니기 힘들고 이렇다 보면 우리 아이를 완치시킬 수 있다. 이런 약간 사이비에 가까운 주장에도 혹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있기도 합니다.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데 이게 치료기간이고 이거를 교사한테까지 요구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국운해라는 표현도 저는 우리가 좌뇌, 운해, 적절한 뇌 발달 이런 얘기를 듣긴 하지만 이런 표현도 정말 처음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잘 쓰는 개념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의 mbc 보도로 뒤늦게 알려진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어요. 2년 전에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간격으로 23, 25 정말 어린 교사들이 어리다는 표현밖에 사실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전도 넘어서 어리죠. 이 두 명의 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는데 가족들이 이런 비극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를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한번 다시 짚어보면요. 의정부 허언초 사건입니다. 이제 2년 전에 발생을 했는데 이 이형승 선생님, 김은지 선생님 두 분이 같은 학교에 바로 옆반 담임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6개월 만에 두 분 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세요. 이 김은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교사 발령받고 담임을 한 지 한 달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본인이 사직서를 냅니다. 그래서 학교가 만류하고 담임 대신에 음악전담 교수화로 발령이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적응해서 하시다가 다시 1년 뒤부터 담임을 맡으셨는데 이때 이제 학부형들 전화를 막 수시로 받으면서 늘 죄송하다 죄송하다 이랬던 모습을 가족분들께서 기억을 하세요.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병가도 내고 했는데 또다시 이제 담임을 맡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5학년 담임을 맡은 지 4개월 만에 이렇게 비극적인 선택을 하시게 됐고 또 다른 분 이영승 선생님도 부임 첫 해 담임 맡은 반에서 사고가 하나 납니다. 이때 이제 가족들 얘기로는요. 이제 수업 시간에 페트병 자르기를 하는데 학생 하나가 손을 다쳤나 봐요. 그런데 이 학부모한테 굉장히 시달렸다고 합니다. 뭐 성형수술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영승 선생님이 다음 해 이제 그 다음에 휴직하고 군 입대를 했는데도 이 학부모가 계속해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번 잠깐 관련해서 뉴스 영상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영승 선생님 부임 첫 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2반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쳤습니다. 수업 도중 발생한 사고라 학교 안전공제 외 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돈을 더 요구했고 학교 측은 휴직하고 군복무를 하던 선생님에게 직접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 지나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9년 12월 31일. 학부모는 2차 수술 예정이라며 선생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요구는 이후로도 계속된 걸로 보입니다. 2020년이었는지 21년이었는지 포금하는 사람이 아닌데 엄청나게 포금을 했어요. 지금부터 학부모가 연락을 한다. 제가 그분하고 합의 안 할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려 했지만 해당 학부모는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mbc 차주혁기세라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조금 더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6학년 학생이 페트병 자르다가 손을 다친 거예요. 수업 도중에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전공제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보상금 200만 원 지급이 되는데 학부모가 돈을 더 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담임을 끝내고 이미 군대를 가신 상황이었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학교가 학부모한테 선생님한테 직접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치료비를 더 달라 더 달라 이런 거를 이미 군대 가 있는 예전 담임 선생님에게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된 거고요.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무려 3년이 지나서 사고 발생한 지 2차 수술을 애가 또 해야 된다. 이러면서 학부모가 또 연락을 합니다.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서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엄청나게 술도 많이 드시면서 합의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세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런 사실을 확인하려고 취재진이 전화를 드려봤는데 해당하고 아예 통화 자체를 거부해서 취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입대를 했는데도 연락을 계속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수업 시간에 물론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안전사고라는 게 수업 시간에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게 담임 선생님이 혼자 몇 년간을 직접 대응을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정말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는 이게 안전공제가 있기 때문에 무슨 자잘한 안전사고들에 대해서는 보상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학교에서 수업 중에 공무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국가 배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피해 보상을 받고 싶다고 하면 학교, 국가를 상대로 손해를 받고 그다음에 국가 선생님 간에 해결해야 되는 거지 민원인이 바로 이렇게 담임 선생님한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교사분이 이걸 일일이 다 알기는 어려우면 당연히 학교 측에서 이런 안내와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학교 측에서 오히려 선생님께 연락해라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분 선생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 변호사 측에서도 이게 선생님께서 그걸 못 견디고 입대를 하셨는데 학교 측에서 직접 연락처까지 건네주고 저쪽에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라고 했다는 학교 측의 무책임한 태도 이거를 확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형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동시에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죠? 이 페트병 사고도 있고요. 또 학급 따돌림도 있었고 장기 결석 사건도 있었고 이게 다 다른 사건인데 한 학생은 장기 결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 부모님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만 지금 무려 한 400건이 되는데 400건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응을 하느라 힘드셨을 거죠. 그리고 또 따돌림 사건인데 이 따돌림 받는 피해 학생 부모가 이 따돌림 해결하는 걸 다 담임 선생님인 이형수 선생님께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실까지 찾아와서 왜 얘만 이렇게 당하느냐. 가해 학생들은 공개 사과를 시켜라 라고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 가해 학생들을 공개 사과까지 시키는 건 어렵고 뭔가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학부모는 학폭이 열겠다 하면서 이 모든 어떤 분노와 이런 거를 단위 선생님께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만 하시다가 이 학부모가 찾아간 바로 다음 날 새벽에 공교롭게 이 일이랑 안 맞는 것 같다. 내가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다. 이런 글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또 후보로 본 게 이형수 교사의 장례식장에 학부모 중 한 명이 찾아가서 정말 돌아가신지 확인을 하겠다라면서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이셨다는 내용을 봤는데 이거는 차주혁 기자 보도 보고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8일 오전. 이형승 선생님에게 부재중 전화 두통이 걸려왔습니다. 곧이어 오늘 감기로 조퇴한다는 문자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5학년 4반 장기 결석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바로 당일 이형승 선생님이 숨진 직후였습니다. 다음 날까지 답이 없자 학부모는 곧장 교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급기야 직접 확인하러 장례식장에 찾아간 학부모. 하지만 조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명록 작성을 놓고는 유족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장례식 방문 목적을 묻는 MBC 전화에 해당 학부모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장례식장 가셨죠. 모르겠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MBC 차주혁 기자님을 제가 그러면 역으로 조사를 해야겠네요. 유족들의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게 또 다른 상황도 아니고 지금 20대의 젊은 교사가 너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그런 장례식장인데 이 학부모가 오셔서 한 반응 그리고 저희 기자한테 하는 말투 이런 거 봤을 때 어떤 식으로 그동안 상황이 진행됐을지 약간의 짐작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안타깝고 이 각각의 학부모들은 서로는 몰랐다고 해요. 서로의 존재를.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은 따돌림 학생 어머니는 저는 요즘 엄마들처럼 이렇게 별거 아는 일에 쪼르르 간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원래 하시는 일이 그거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본인들이 얼마나 이 한 분의 교사한테 많은 압박감과 부담감을 주셨는지는 각각 모르죠. 나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하셨던 거고 이 모든 걸 혼자 감내하시다가 이제 이영수 선생님께서는 혼자 마음에 좀 병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취재를 보면서 선생님 너무 힘드셨겠다 싶었어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사실은 설정 사건 처지기 전에도 익명 커뮤니티 통해서 교사분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다고 하고 이게 보면 막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상상 이상의 태도가 있다 이런 글들이 좀 있던데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이 블라인드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요즘 초등학교는 예전처럼 성적표가 수우미한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잘함 보통 못함으로 세 가지로만 나뉘는데 그 교사분이 써놓으신 거예요. 정말 자기 아이가 잘해서 잘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못함에 실제로 못해서 못함을 체크하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뭘 못하는데 민원이 들어오고 난리가 나서 이걸 도저히 체크할 수 없고 그 어떤 종합평가에도 조금이라도 안 좋은 얘기가 쓰이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쓸 수가 없고 거기 장문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24년 차 교사분이 한 분이 쓰신 글이 있었는데 인터뷰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자녀가 틀린 단원평가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가 이 문제에 우리 애가 맞았는데 우기신 거예요. 그래서 교사분이 문제를 출제한 출판사에 연락해서 정답을 확인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학습지 나눠줄 때 던졌다.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두 번이나 신고를 했고 그런데 이때 학교 측에서는 교감 선생님이 해명하면 괜히 긁어부스러움이 되니까 무조건 사과해라. 그러니까 교사분들이 특히 너무 의뢰지위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사과. 그래서 아이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사과를 요구하는데 어떤 날은 학부모 혼자 297줄짜리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고 297줄짜리요? 혼자서 팍 쓰신 거죠. 그렇게 해서 교사분한테 보내시고 그랬더니 학생은 이제 잘리겠네요. 이런 메시지를 교사분한테 보내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고 그러면 이게 무혐의로 결론이 나더라도 그 과정까지가 너무너무 힘드시고 본인의 이런 무고함을 입증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정신과 약을 먹는데 본인은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이런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분당 지역에서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에피소드는 아이가 중학생 남자아이가 수업을 빠지더래요. 내가 어깨를 너무 심하게 다쳤다. 몸이 아프다. 라고 하면 수업을 빠지는데 쉬는 시간에 축구는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정말 아프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아니고 운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수업에 참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이 학생의 엄마 아빠가 함께 교무실에 손잡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과할 게 아니다 싶어서 아이에게 원칙대로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원칙대로 저희가 해결할 거다. 수업을 빠져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그 부모님네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저도 이렇게 선생님이 무서운데 저희 아이가 선생님이 무서워서 수업을 듣겠어요? 라고 이제 어머니는 하시고 아버지는 어디 교사가 학부모에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이미 학교 교육 현장에서 너무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런데 공교육 시스템의 권위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예전에 우리가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이런 얘기는 너무 옛말이고 무너졌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교육 시장 우리가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는 사교육 시장의 어떤 학원 선생님 이런 분들에게 학부모분들이 굉장히 예바르게 잘 대해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이것도 아이러니한 것 같고요. 역풍이다님이 선생님도 소중한 자식입니다. 하셨습니다. 얘기를 하셨고 저는 사실 이런 거에서 학교에서 문제 만들지 마라 그냥 사과해라 라는 태도를 보이셨다고 하는데 학교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 교육부는 뭐 했냐 교권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교육부는 뭐 했냐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왕의 dna 편지 사건도 사실은 당사자가 교육부 사무관이잖아요. 당사자가 교육부 공원이죠. 심지어 승진도 하셨고 호원촌 사건에서도 교육부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왕의 dna 편지 같은 경우는 교육부는 이걸 인지하고서도 별 문제 아니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호원초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교육청은 mbc 취재 전까지 이런 상황 자체를 몰랐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학교가 교육청에 보고할 때 두 분 다 단순 추락사라고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자살교사 통계 아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문제의식을 하고 있냐면 김은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때문에 우울증이 좀 발발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영승 선생님이 죽음 역시 투자에 관심이 많고 손실을 봐서 한 400만 원 정도 손실을 보셨으니 그것 때문에 개인적 사유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학교의 사망 경위서는 교장선회가 교감선회 작성을 하는데 아예 자살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없어요. 그냥 추락사라고만 돼 있고 그런데 평상적으로 추락사라고 하면 실족하거나 자기가 의도치 않은데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 추락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의 추락은 다른 의미잖아요. 어떻게 됐든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순 사고사로 분류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좀 생기긴 해요. 아무래도 자살이라고 하면 원인을 찾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학교나 학부모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학교 측에서 부담스러웠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식적인 집계로 안 잡히는 경우가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아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28분이 최근 5년간 목숨을 끊는 걸로 통계가 있는데 여기 이 두 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분은 단순 사고사로 됐고 한 분은 사고사에서도 빠져 있고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최근 한 5년간 전국에 한 100분 정도가 교사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 이렇게 추락사, 기타 이렇게 되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살을 하신 분이 더 계실 수도 있고 또 전체 학교의 한 24%를 차지한 사립학교도 이 집계 대상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더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초등학교에서 6개월 간격으로 역반다님 2명이 목숨을 끊었다는 건 굉장히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 교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좀 고민해야 될 대목인데 이분들은 이제 순직 인정받기 위한 소송 진행 중이라고요. 네. 일단은 사고사라고만 분류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순직이 인정이 안 됐고 이런 거를 이제 공무상 일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목숨을 잃으셨다라고 할 때는 1차적으로는 해당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나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그렇게 한 정황이 전혀 없는 데다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유족과 법률 대리인 측에서도 협조가 굉장히 미진했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셔서 지금 경기교육청 감사도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따로 이제 소송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소송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불승인돼서 인쇄혁시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몇 년 정도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결국에는 학교 측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관계자 진술 당시 상황 이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셔야 하는데 지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단적으로 보면 이영사 선생님 스케줄러가 공개가 최근 됐는데 이게 일정이 매일매일 빡빡하고 일요일까지 다 차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아 단톡방에서는 왜 이렇게 영승이는 말이 없고 읽지도 않냐. 너무 바쁘셨던 거죠. 그래서 유족분들이 작년 12월부터 추락사를 자살로 수정해달라라고 학교에다 요청을 했는데도 이게 묵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아주 오랜 기간 이미 싸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크게 바뀐 게 없었던 거죠. 이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교사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정말 너무 무심했다. 우리가 너무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교사 10명 중에 3명이 정신과를 찾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4월 조사인데 1만 1,300분 정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3,000분이 넘게 내가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은 적 있다. 그런데 보통 이거는 다들 본인이 혼자 참다 참다가 정말 안 되겠을 때 찾아가는 경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정신건강이 굉장히 위태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뭐가 그렇게 힘드냐. 1위가 학부모 악성 민원 2위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관리자가 너무 무책임하다. 세 번째가 과도한 업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교사분들이 학생과 수업 이것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지금은 어떤 원어민 강사 관리 하기 위해 준비 온갖 행정 업무도 맡아서 하시고 온갖 공문을 작성하고 이런 것도 거의 업무 폭탄처럼 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작 교사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거죠. 정신건강의사회에서 최근 얘기하신 입장이 학생들은 오히려 최근 몇 년간 어떤 교내 상담센터 이런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되는데 교사들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그만큼 좀 돌봄이 부족했다. 그래서 교사의 정신건강은 사실 개인건강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이런 분들이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시급하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초입에서도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고시가 학생들이 수업을 방해할 경우에는 교사는 학생이 휴대전화를 분리해서 가져갈 수 있고 학생은 교실 밖이나 다른 장소로 분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고시안에 나왔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학생이 들어누워서 휴대폰을 하고 있어도 교사가 휴대전화조차 마음대로 뺏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또 공개적으로 칭찬하면 이게 정서적 아동 확대다. 차별이다. 이런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조차 하나하나 고시로 지정해야 되는 이런 실대까지 왔는데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거의 6천 명 가까운 교사가 정신질환 때문에 휴직을 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사건 사고 일어날 때마다 약간 일본 사회가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이런 걸 겪는 비슷한 특징들이 있는데 자칫하면 우리의 미래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교사분들이 나만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교대생들 설문조사 결과 나왔는데 다른 진로를 알아보고 있다. 이제 교대생까지 올 때 많은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일 텐데 그런 설문조사 결과 나오는 거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좀 뭔가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고민들이 좀 보여준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mc 송지영 기자 아 송지영 기자네요. 죄송합니다. 조지영 기자 털어서 사건 속으로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